이은글리시 132회 이번 영상에서 골라본 소식은 인도의 달 탐사선이 달에 착륙했다. 이런 기사를 다룬 뉴욕타임스 8월 24일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장 패턴 그리고 중요한 표현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할 표현입니다. fanfare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팡팔을 혹은 팡팔에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단어인데 발음은 fanfa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할 표현입니다. to force 이 동사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목적어에게 to 동사 원형하도록 강제로 시킨다 강요한다라는 그런 문장 패턴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골라본 표현 to come into its own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냥 이 단어만 봤을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공부할 표현 fanf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행사 아니면은 의미 있는 행사 떠들썩하게 환영하고 인파가 몰리고 요란하게 어떤 과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우리가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the new smartphone was released 이렇게 말했죠.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냐 그러죠. with great fanfare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나 아니면은 그 제품에 대한 그 엄청난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란하게 광고하고 홍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출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they had a simple wedding 아주 소박한 결혼식 simple wedding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ithout much fanfare 소박한 결혼식이니까 많은 fanfare가 없겠죠. 그러니까 just close family and friends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만 친구들만 초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the movie premiere 여기서 이제 시사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영화 시사회는 was an event event였는데 full of fanfare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환영인파 그 다음에 엄청난 홍보수단 그 다음에 방송 보도 이런 것들이 총동원된 red carpet도 깔리는 게 일반적인 영화 시사회 분위기죠. with red carpet and media coverage media coverage 하게 되면은 방송 보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영화 시사회는 full of fanfare in 행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입니다. force 목적어 to 동사원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에게 to 동사원형 하도록 강요하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to 동사원형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다.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can't force her to make a decision 이렇게 말했죠. 자 그녀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정을 내려라. 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기다려 주어야 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 보겠습니다. The arrival of the new supermarket 이렇게 말했는데 새로운 슈퍼마켓에 도착? 도착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죠. 새로운 슈퍼마켓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as forced local businesses. 우리가 business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업 이렇게 흔히 퉁쳐서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조그마한 장사, 가게 이런 것도 비즈니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몇몇 비즈니스들에게 그런 얘기인데 아마 동종업종이겠죠. 그 주변의 그 지역의 또 다른 슈퍼마켓들에게 뭘 강요했습니까? To raise their wages. 임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To compete.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경쟁을 하려면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공부할 편입니다. To come into its own. 제자리를 잡다. 그런 느낌인데 제자리를 찾다. 아니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반드시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As infrastructure improves. 기반시설이 improves 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The renewable energy market. 재생에너지 시장이 Is coming into its own.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그 전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그다지 돈이 되지 않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Attracting more investors than ever.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가운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이제 제자리를 잡고 있다.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ith the launch of its new product line product line 생산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새로운 생산 라인의 launch와 함께 그런 얘기인데 launch 이 말은 바로 맨 처음 시작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at company came into its own 그 회사는 이제 제자리를 잡았다. 그런 얘기죠. Finally turning a profit 드디어 수익, 손익, 분기점을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문을 듣고 나서 한 문장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Even during the difficult decades 이렇게 말했는데 어려운 decade decade라는 것은 바로 10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S가 붙어있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어려운 수십 년 동안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심지어는 어려운 수십 년 힘든 수십 년이란 기간 동안의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현재 그 힘든 수십 년 바로 어떤 수십 년을 가리키는가 하는 건데 바로 뒤쪽에 노란색으로 표기된 여기까지가 전체가 그 수십 년 decades라는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수십 년 동안에 이렇게 됩니다. When India was struggling 자 인도가 노력하는 엄청나게 투쟁한 수십 년 동안에 투쟁했던 그런 얘기죠. 자 뭘 하기 위해서 말합니까? To muster resources 자원을 긁어모으고 그리고 And to find a path out of poverty 이렇게 말했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고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path 길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인도가 노력을 했던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It's scientists 그러니까 인도의 과학자들이죠. 인도의 과학자들은 were aiming high 높게 목표를 잡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스타일로요? In a characteristic style 어떤 독특한 스타일로 목표를 높게 잡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In a characteristic style 그 독특한 스타일은 어떠한 스타일이냐 하는 건데 바로 뒤쪽에 나오는 겁니다. frugly and often with little fanfare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검소하면서도 그다지 과시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기서 little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독특한 스타일로 높은 꿈을 잡고 있었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 인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꿈을 높은 꿈을 잡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왔습니다. Some of their breakthroughs 이렇게 말했는데 우선 이 문장의 주어가 some 이것이 주어고 이 문장의 동사는 세 번째 줄에 있는 brought 이것이 동사입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some of their breakthroughs 여기서 이제 breakthroughs가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획기적인 발전들이 인도에서 인도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여러 분야에 있었는데 그중에서 some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동사 brought 여기까지 앞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표시된 이 부분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바로 그 획기적인 발전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uch as the nuclear tests that began in the mid 1970s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던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같은 이 획기적인 발전들 중 일부가 이 일부가 그 다음 동사가 나옵니다. brought 어떤 어떤 일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anctions and restrictions 제재와 제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도가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그 핵실험 결과 세계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규제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말입니까? knowledge sharing 지식공유에 관해서 지식공유에 관한 제한과 제재가 들어왔다. 제재를 brought 가져왔다는 얘기니까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식공유에 대한 제한과 제재냐 그런 얘기인데 뒤쪽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된 that 이하 부분이 앞에 있는 sanctions and restrictions 이 부분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that force the scientists 앞에서 우리가 force 라는 동사를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에게 투부정사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한 sanctions and restriction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에게 뭘 강요했습니까 to become self-reliant 자립 독립적으로 될 수밖에 없도록 뭘 위해서 말합니까 for lips forward 앞으로의 도약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자립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제재와 규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인도가 핵실험을 한 결과 때문에 해외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자립해서 지식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Others 자 여기서 Others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Some 이라고 말했죠. Some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꼭 뒤쪽에 Others 이 부분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Some 했던 부분은 바로 획기적인 발전들 인도가 이룩했던 획기적 발전들 중 일부라고 말했는데 그 이외에 또 다른 획기적인 발전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Other Breakthrough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른 획기적인 발전들 즉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콤마부터 콤마까지 Others 콤마 그 다음 콤마까지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Others 그리고 동사는 War Follow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획기적인 또 다른 발전들이냐면 Such as India's repeated success and space exploration 우주 탐험에서 인도의 인도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성공한 그러한 획기적인 발전들은 War Followed 이런 것들이 뒤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뒤따랐습니까? By Negging Questions of Priorities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관한 성가신 그러한 질문들이 뒤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보시겠습니다. Should A nation unable to meet the basic needs of much of its vast population be focusing on the skies 라고 말했는데 길어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앞에 있는 A nation 을 수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식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문장을 보죠. Should A nation 한 국가가 be focusing 초점을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 On the sky 여기서 On the sky 라는 건 바로 우주 탐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우주 탐험에 포커스를 맞추어야만 하는가 이런 얘기인데 바로 그 한 국가가 어떤 국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Unable to meet 충족시켜줄 수 없는 나라가 그런 얘기죠. 뭘 말입니까? The basic needs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Of much of its vast population 인도가 세계 최고의 인구입니다. 중국을 젖혔죠. 그러니까 최고 인구가 많은 나라 그 많은 인구가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나라가 On the skies 우주 탐험에 포커스를 맞추어야만 하는가 라는 불편한 질문 Negging questions 우선순위가 뭐냐 인도가 지금 우주 탐험에 신경 쓸 때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구가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나라인데도 우주 탐험에 신경 쓸 땐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Negging questions 가 항상 뒤따랐다 그런 얘기죠. But now as the South Asian giant gradually comes into its own as an economic and geographical power its deeply rooted tradi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xcellence is showing itself to be a pillar of its rise and offering a blueprint to nations with similar aspirations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But now as the South Asian giant gradually comes into its own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얘기인데 as the South Asian giant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The South Asian giant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giant라고 할 수 있는 인도와 같은 나라가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gradually comes into its own 이제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뭐로서 말입니까? As an economic and geographical power 경제적 power 강국 그리고 지정학적 지리학적 강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It's deeply rooted tradi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xcellence 그러니까 그 뿌리 깊은 그러니까 깊이 뿌리 박힌 전통적인 그러니까 과학적 기술적 경험들 그러니까 과학적 기술적 축적 경험이 굉장히 뿌리 깊게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It's showing itself 자기 자신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로 말입니까? To be a pillar of its rise 성장의 기둥 pillar 성장의 기둥으로 스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And offering a blueprint to nations 여러 나라들에게 복수형으로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ations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게 blueprint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있다. 자 인도와 같은 나라가 달 탐사와 같은 우주 탐험 이런데 야망 similar aspirations 유사한 야망을 갖고 있는 Nations 여러 국가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과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인도지만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다 라고 정리했던 세 가지 표현 복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anfare 어떤 특별한 행사 의미 있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거대하게 성대하게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그것이 바로 fanfare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force 물론 명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뜻도 있겠지만 동사로 쓰게 되면 주로 이런 패턴을 기억해두면 좋겠다는 겁니다. 목적어가 to 동사 원형 하도록 강요하다. to 동사 원형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다. 그런 느낌 그리고 세 번째 to come in its own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제자리를 잡다. 정상적으로 이제 뭔가 일이 진행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내용 인도가 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켰다는 내용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에게 블루프린트를 제시해준다. 이런 내용을 다룬 뉴욕타임스 8월 24일 기사 같이 읽어봤습니다. let's do it. RISB Intro 감사합니다.